따라와 강세라 너 지금 어디서 행패야? 행패? 행패라고? 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해봐 뭐하는 짓이야? 니가 피했어? 너 이거 안 놔? 뭐하는 겁니까? 혜진아? 아름씨한테 손대지마 이 기지배 그냥 이 나쁜 기지배 니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누구 때문에 니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? 몰라서 그거 묻는 거야? 이 나쁜 기지배 나 뭐해 계란 계란 lair